오늘은 설탕가루 양념에 넣어서 양념에 넣어주세요 계란으로 조개 조개 고급추장 대파 설탕 국물 스피드 고급전략 이건 어묵이 아니라 어묵이죠? 어묵은 싸우려고 어묵은 고급이예요 아빠의 말은 어묵은 고급스러운 어묵이다 엄마하고 똑같은거예요? 닭강이나 단무지나 그거예요 응, 정말 맛있어 레몬 ister, 차고패 먹어도 괜찮은데 먹으면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먹으면 좀 더 먹으면 좋겠네요 다 먹는데 왜 먹으면 좋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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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